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우페이스입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 특별 보급 이벤트에서 가디언즈 어셈블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션 목록을 보면 피닉스 M4 스킨 장착하기 아주르 드래곤 베릴 스킨 장착하기 블랙톨 토이즈 스크스 스킨 장착하기 화이트 타이거 프라이팬 스킨 장착하기 이벤트가 있는데 보상이 3레벨 달성 재료 상자거든요? 이게 뭘까요? 제가 모든 스킨 뽑았거든요? 이거 한번 얻어볼게요 피닉스 M4 장착 아주르 드래곤 베릴 장착 블랙톨 토이즈 스크스 장착 화이트 타이거 프라이팬 장착 자 모든 미션을 클리어했고 보상을 획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포인트로 3레벨 달성 재료 상자 획득 4 가디언즈 모두의 스피릿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보물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와 구성품 미쳤다 도면 5개 폴리먼은 뭐 그렇다치고 도면 5개? 엄청 많이 주는데요? 이거 미션 무조건 클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 5개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가디언즈 어셈블 이벤트는 2023년 3월 7일까지입니다 도면 5개를 획득할 수 있으니 성장력 무기 스킨 레벨업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이벤트 꼭 참여하세요 이외에도 특별 보급 이벤트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설날 올해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